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7 5TDI 쿼트로 4G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75,000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 차량 가변 배기 소리, 핸드폰으로도 소리 조절 가능하시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본래쪽도 살펴보시면 본래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들어가 있구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마쳤구요 앞쪽 5.20으로 65% 정도 남았구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부어 쪽도 살펴보시면 끝쪽이랑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구요 스크래치 문콥도 전혀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뒤쪽 3.23으로 45% 이상 남았구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구요 위쪽에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쪽에 PPF 시공되어 있네요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구요 공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아래쪽에는 매트 시공해 주셨네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액티브 사운드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열 휠 컨디션 역시나 손상 보이지 않구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콥도 전혀 보이지 않구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계기판 주행거리 75,2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 뒤편에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구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선택도 가능하세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구요 앞쪽 보시면 벵 앤 올룩스 프리미엄 사운드 되어있고 HUD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구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앞으로 보시면 ECN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구요 보신거와 같이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세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구요 쭉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구요 앞쪽 보시면 뒷좌석도 오토 에어컨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아주셨네요 가운데 수납 공간 컵 홀더 마련되어 있구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구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이쁘게 들어오네요 이 차량 4인승이구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속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시고 냉각수 보시면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이제 육식으로 가야 돼요 자예 차량 승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인승 2인승 4인승 5인승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 이 차량 아래쪽의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아우디 A755 TDI Quattro 4G 모델 살펴보았구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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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